아따, 바람 많이 불어, 바람 많이 불어, 그냥 안개로 그냥 해무, 해무 자, 전남 광양 백운산 정상에 도착해, 정상, 정상은 저기입니다. 와, 바람도 많이 불고, 정상에 비가 좀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러면 다행이네요. 정상 찍고 내려가겠습니다. 자, 올라가 볼까요, 정상까지. 야, 바람 많이 불어, 진짜. 도시마에서 다 난리 가겠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야, 대전이다. 다행이다,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야, 바람이 좀 닦아. 야, 바람이 좀 일어난다. 야, 바람이 좀 일어난다. 야, 바람이 좀 일어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